아 그래도 준비 좋네.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우리 되게 추억 쌌 것 같잖아요. 무발적으로 할 게 많았어. 아니 형님 거래 잘 하셨어요 거래? 지금도 첫 거래 아니야. 맞아 우리 거래 잘 할까? 사온 거 어디죠?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사기당한 거. 이걸 좀 지울게 그러면. 13,500원을 사기당하면 얼마나 사기당하겠니? 그래도. 새 거 새 거. 제가 개봉해서 그런 거지 원래 이거 새 거. 원래는 얼마래? 이거 한 4,500원? 4,500원 가. 이게 15,000이라는 거야? 13,500원. 13,500원? 안 깎았어? 500원 깎았어. 500원 깎았어. 아까 형이 14,000원 줬지? 천 원 줘 빨리. 앉아서 일하자. 우리 디저트 먹고 싶어. 천 원 줘. 잠깐만, 잠깐만. 너 천 원 어디 있어? 뭐야? 근데 제가. 사실은요 형. 어 빨리 줘. 천 원이 없어. 왜? 그러니까 말은 13,000원으로 500원 깎아달라고 해 놓고. 14,000원 드린 거 아닙니까? 14,000원 드린 거 아닙니까? 14,000원 드린 거 아닙니까? 15,000원 어디 있어? 어, 잠깐만. 어, 나 천 원 어디 갔지? 그러니까 천 원을 제가 따로 빼고. 13,000원을 드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해 놓고. 14,000원 드린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주머니에 오는데 없는 거야. 천 원이. 500원 유 형한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500원 깎으려고 너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돈을 천 원 더 주고 와? 오빠! 그래도 찼던 것 같은데. 오빠! 500원 깎으려고. 이거 뭐야? 이거 무엇? 이거 뭐야? 오징어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같이 안 먹었어요? 아니, 아니. 한 마리 맛빼기로 구웠는데. 와, 기가 막혀. 야, 앉아 봐. 구워드릴게요. 앉아 봐, 앉아 봐. 그러니까 저희가 맛있게 구워 연습해 봤어요. 야, 진짜 미쳐, 미쳐. 5점. 거기 앉아 봐. 거기 앉아, 거기 앉아. 그러면 형님 이거 사용 안 해봤자 하지? 이제 티타임 하자, 티타임.